슬슬 지겨워질러 그래요. 구준희 씨한테 자꾸 반하는 게 뭐가 좋다고. 아니, 만날 때마다 이러면 내가 구준희 씨는 편하게 어떻게 봐요. 뭐 사정사정해서 오늘 차 한잔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만나? 구준희 씨, 지금 웃을 때 아니고요. 우리 사귈 때예요, 사귈 때. 우리 어떻게 할래요? 내가 그때 말한 거 같은데. 내가 어떤 놈이지. 뭐, 그 개 자식이라고 한 거요? 네. 키워볼게요, 그 개. 내가 잘.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, 나는. 우리 술이나 마시자, 어? 왜 그래. 먼저 사귀자고 말해줘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려고 왔어요, 오늘. 그쪽 말대로 자세히 봤더니 예쁘더라고요. 자꾸 돌아봐지는 게. 김청아 씨. 사귑시다. 우리. 하... 우리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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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생각에 가끔 잠 못 이루죠 내 가슴 한 곳에 그대의 자리가 생겼나 봐요 늘 허전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다음에 할게요 김청아 씨가 기다리는데 같이 가요 데려다줄게요 왜 그래요? 혹시 내가 너무 빨라서 불편해요? 그 우리 천천히 좀 고작 손 잡은 것 같고 속도가 빠르다고? 먼저 눈 감은 사람이 누군데? 고작 손 잡아놓고 그새 얼마나 됐다고 손을 넣냐? 불편하다면서요 내 손이 구준희 씨 다리여 나는 같이 걷고 싶은데 계속 혼자 뛰게 하니까 황새다리 뱁새다리 아 다리 아 다리 들어가요 먼저 가요 잘 자요 잘 가요 또 봐요 아 저기 제가 내일은 야근조고요 그 다음날은 비번 그 다음날은 휴무 그 다음날은 아마도 주간 좋을 거예요 전화할게요 춥다 추워 그만하고 가라 지는 꽃처럼 작지만 소중한 내 사랑 그대 곁으로 난 몸에 안겨 줄래요 예예 돌치킨도 먹다 보니 적응이 되는 것 같네요 더 먹을래요? 아니요 더 이상의 낭만은 무리인 것 같아요 구준희 씨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따뜻한 데로 가요 우리 아 할 말 있어요 따뜻한 곳으로 가기 전에 네 네? 여기서 지금요? 네 여기서 하고 가요 다음에 할게요 김청아 씨가 기다리는 거 그럼 해요 놀라지 말아요 나 나 팀장 됐어요 오늘 아 바람에 눈이 들어가서 아 눈에 바람이 들어가서 다 정신이 되는 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